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뭐 그때 기억이 아직 생생해요 작년 7월 하이드 앤 시크 촬영 때였는데 워터파크에서 막 숨기고 사진 찍고 뭐 쫓아다니고 넓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팀 명호 민규 도겸이 버논이 디노 다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핫팩 팀이 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항상 저희들 뭐 정직하기만 했죠 맞아요 저희 팀이 졌어요 저희는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스태프분들께 커피차를 쌌었습니다 정말 그 방송을 통해서 핫팩 팀의 기만 행위를 알았을 때는 충격이 좀 상당했습니다 그렇게 법종 다툼까지 가게 됐죠 저희 팀은 청렴하게 플레이를 했으니까 당연히 승소했죠 정의의 승리라고나 할까요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핫팩 팀에게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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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을 주고 그들 용서할 생각입니다 다 얘기 받았으면 좋겠네요 피고인 권순영, 최승철, 윤정환, 문준이, 부승관, 조슈아 짜잔 윤 기자님 저 3개 안 주고 쳐요 자꾸 자 여러분 자 포도알을 500개 다 채우면 자 끝나는 겁니다 자 끝나는 거예요 도겸 씨 써봐 써봐 해봐라 한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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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디노 씨 이런 자극성 좋아 아이고 아이고 나는 어깨 아 잠깐만 아 목이 그러지 넌 늦었어 아이고 아이고 넌 늦었어 자 근데 손가락이 10개인데 포도알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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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10개인데 사랑해 사랑해 뭐지? 어 뭐지? 어 너무 좋은데요? 어 쇼파로 이동할까요? 어 네네네 좋아요 어 쇼파로 이동할까요? 아이고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야 이렇게 스냅하면 아이고 아이고 어 형 바로 하나 주지 또 또 이렇게 하면 바로 하나 주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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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용해주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좋아요 형 어 물 하나만 줘 물? 오케이 오케이 한 장 줄게 한 장 에이 잘하도록 하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 장 하나 줄게 조금만 주세요 아 줄게 아주 아주 내가 줄게 아 내가 줄게 이걸 내가 줄게 조금만 너 한 장? 어 고마워 역시 고마움이 밖에 없다 아이고 지금 야 지금 목 많은데 제로 콜라 하나 없니? 제로 콜라요 제로 콜라가 있습니다 제로 콜라 없니? 제로 콜라 야 제로 콜라 그냥 콜라 있는데 제로 콜라 없니? 제로 콜라가 몸에 안 좋습니다 그냥 콜라? 네 제로 콜라가 몸에 진짜 안 좋아요 제로 콜라가 안 좋고 그냥 콜라 아 근데 그냥 콜라 하시면 안 돼요 너 포도 스티커 뺏기고 싶니? 뜯어간다 제로 콜라 진짜 안 돼 뜯어간다 제로 콜라 진짜 안 되는데 30개 됐네 어 아 오케이 아 제가 또 좀 더 주려고 했는데 약간 미지근하니까 두 개 시원했으면 다섯 개 줬을 텐데 어 싫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짜자잔 오늘 필요한 거 필요한 거 혹시 손톱깎이가 있을까요? 손톱깎이요 손톱깎이요 아 손톱깎이 드리면 제가 다섯 개 드릴게요 이게 왜 안 되지? 아니 손톱깎이요 아 손톱깎이요 알겠습니다 손톱깎이가 멀티스 구입 빨리 구입 아 이거는 내가 열 장 드릴 수 있지 아 센스에게 휴지까지 아 그렇죠 그렇죠 손톱을 여기에다 아 센스가 너무 좋았어 아 센스가 너무 좋았어 자 열 개 한번 알아서 주세요 네 혹시나 더우실 수도 있어가지고 물 까지 신명나게 소고를 치시면 저의 스텝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신명나게 치시면 열 개 드립니다 슈아 너 진짜 열심히 산다 그렇지 그렇지 자 좀 더 형 움직여 움직여 더 크게 써야 돼 슈아 형 물을 전체적으로 다 써야지 형 조용히 있으면 다섯 개 줄게 조개 몇 개 줄까 좀 더 좀 더 좀 더 부족해 부족해 아 좀 조용하면 다섯 개 줄게 좀만 더 올려줘 여섯 개 조금만 더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안 줘 조용히해 최왕형 아 아주 좋아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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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성실히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선생님 디노 닭 가슴살 먹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 디노? 닭 가슴살요 먹고 싶긴 했지 바로 준비했지 연합콜라 준비 연합콜라 준비 연합콜라 준비 연합콜라 준비 포도 알 진짜 싸게 열 개 열 개 팔아줄게 닭가슴살 하나로만 먹으면 맛이 없는데 아 뭘 필요한.. 제로 콜라로 갖고 올게 아니 저기에 라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라면? 오케이 육개장 괜찮나? 잠깐 컵라면? 꽤 귀찮아해서 이 컵라면? 아 난 못 줘 못 줘 컵라면 진짜 한국에서 개발한 뜨거운 건데 그건 나도 하지 뭐 이거 내가 본 건 이건데 아 맞다 오케이 오케이 좀만 기다려 근데 아직이야 근데 아직 난 배가 고프지 않아 야 너 내 얼굴 봤지? 봤지 다섯 개 내놔 왜 얼굴 봤다가 다섯 개야 내 얼굴 봤잖아 내 얼굴 나 연예인인데 연예인 얼굴 보면 돈 줘야 되나? 그럼 자 쿱스야 네 마사지 좀 해봐라 몇 개 줄 건데요? 마사지 한 세 개 어때 아니 세 개는 안 아 세 개? 500개 모여야 될 텐데 마사지 세 개 제가 하고 싶은데 강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약간 세게 봐 이게 멍들 정도라면 제가 스티커를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쿱스야 마사지를 세게 해서 멈추지 않고 아 맞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아 이러면 스티커를 줄 수가 없어요 쿱스야 멈추는 데 30개 아니 이거는 뭐 어쩌는 거야 이렇게 폭력 안 돼 폭력 안 돼 폭력 안 돼 폭력 안 돼 아 잠깐만 뭐야 이게 여러분 포도알 20개의 뒤라방 팝니다 포도알 20개 조슈아 씨 이러면 저 한 개 더 못 줘요 어때요 어때요 아 야 세 개 주고 가야지 왜 태워 너무 아팠어요 아 중재장님 저 세 개 안 주고 쳐요 자꾸 짜잔 아 형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매혹적인 머스크야 내면에 숨겨진 본능을 일깨운다 나르시시즘 형 이거 사준 포도알 100개 줄게 제발 사줘 제발 어 세 개 안 주고 튄다고요? 마사지를 하려 했는데 너무 세게 해가지고 이거 거의 멍들 정도로 했는데 근데 마사지 받았어요? 받긴 했죠 어 그러면 하나 하나 주세요 하나 하나 드릴게요 하나 자 포도알 열심히 먹으시고요 100개 언제 먹으냐 이거 아니면 포도 티셔츠 입고 있는 사람들끼리 게임에서 1등 하는 사람은 내가 10개 줄게 어 그건 괜찮다 게임에서 1등 하는 사람은 여기서 게임 해줘 포도알 친구들 여기서 게임 한 번 하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재밌는 게임 해 이 사람에게 우리 10개씩 줄기로 할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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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게임 해 포도 포도 게임이다 포도 게임 좋다 포도 게임 좋지 자 포도 티셔츠 보여주세요 포도 게임 좋다 포도 한번 갈까요? 20개입니다 2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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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개 10개 나는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하지 않아 나는 구차하게 하고 싶어 나는 20개 받을래 난 그냥 20개 줘 난 누구도 9개 재미있게 해야 돼 재밌게 응 포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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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왜 이렇게 져라? 근데 노래가 너무 가상해 그게 방송을 하는 대안의 태도야!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배고프겠다. 치킨 드세요. 아 치킨 드세요, 주님. 아 준형 좋은데? 아 감사합니다. 한 다섯 장면을 줄게. 아 좋네. 아 감사합니다. 준형이 열심히 하네. 준형, 준형. 혹시 이거 소스 없어? 소스? 아 소스요? 소스 몇 개 드릴 거예요? 이거 아 다섯 장네, 다섯 장. 아 알겠습니다. 빨리 다려오겠습니다. 아 예 손님 소스 없습니다. 어이구 혹시나 입맛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떡볶이까지 챙겨왔습니다. 우와 떡볶이야? 네. 우와 너무 좋아. 아 잠깐만요. 고마워. 아아아. 아이고 내가 또 눈치가 없었네. 어 이거 약간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아 예.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감사합니다. 용돈 좀 줘야겠다. 옜다 열 장.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주는. 아. 나 콜라 하나만, 콜라 하나만. 아 고마워요? 콜라 하나만, 콜라 하나만. 아 돈 잘 번다, 준형. 잘 번해. 이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 이게. 왜 안 띠아 넣어 줘야 돼. 압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다, 아니 그럼 방문해. 오진형은? 닥쳐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균형 맛있게 드는데 너무 잘한다 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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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줄게 하나 줄게 불쌍해서? 아 이게 불쌍하냐 이게 자 노래방 기계로 90점 넘기면 내가 10장 줄게 오케이 나는 노래방 신명락에 부르면 30장 60점이요? 90점이요 신명락에 90점을 넘기면 40개를 받아가네 그럼 그렇네 좋아 좋아 선곡 좋다 좋다 무대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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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면 플러스 5개 더 오케이 2키 올렸는데 픽셀이 안되면 10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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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하늘 파란색 10개야 10개 비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오오 비가 들려올려면 오오 내 사랑이 머리내리고 추억이 되살안다고 되살안다고 대살안 2017년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아 위험해 위험해 너 사랑해 내게 외침 너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벗다나 벗다나 벗다보면 점점 네가 내 기다려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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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까지만 1점까지만 1점까지만? 취소하면 점수 나올거야 아마 안 나오면 뭐 물이 오고 안 나오면 그래도 오케이 10개 고생했어요 안 나오면 그래도 안 나오네 아 이게 아쉽네 아이고야 어떡하냐 난 그 시점 넘어야 열정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신명나게 좀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점수가 나르죠 아니 신명나게는 드릴게요 신명나게는 좋습니다 30개 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자 20개 10개는 끊으면 귀찮으니까 그냥 여쭤드릴게요 어 중재장님 이거 나쁜 짓 아닙니까? 이거 2자까지 10개 받아야겠어요 짜잔 30개 준다는 게 20개 주는 게 없어 아 너무 신명나게 안 불렀잖아 형이 30개 부르면 30개 준다고 해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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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이면 되지 왜 30개 30개야 왜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30개 준다는 게 20개 주는 사람 어디야? 이 순수한 비누야 마치 작은 토끼를 닮았는데 버니소 시간이 지났는데도 잔형이 남아있잖아 나도 나도 잔형이 1자까지 2자까지 10개요? 1자까지만 했으니까 뭐야 자기가 1자까지도 끊어놓고서는 누가 끊으라고 했어요? 얘가 1자까지 끊으면 원래 30개였어요 원래 30개였어요 30개였는데 20개밖에 안 줬어요 이게 양아치 아닙니까? 양아치 2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어? 양아치 발끈했어요 여기서 5개 더 아니 발끈해서 자 도겸 씨 10개 더 주세요 일단 10개 더 넣고 이건 2자까지 받아야겠어요 이거 마음의 상처가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 인정합니다 5개 더 주세요 각자의 방식으로 돈을 잘 버는군 그러게 중재석이 좀 이상한 판단을 많이 내리네요 약간 이상한데요? 호시 형 이리 와봐 호시 형 이리 와봐 호시 형 이리 와봐 자 얘는 뭐야? 얘는 양입니다 얘는 뭐야? 얘는 소입니다 얘는 뭐야? 얘도 소입니다 휴는 뭔데? 저는 호랑이입니다 나는 호랑이 아니다 외쳐봐 나는 호랑이 아니다 아이고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할 때마다 하나 줄게 무슨 매력이 나 안 할 거야? 정환이 형 너구리 진짜 맛있게 하나만 끓여주면 안 돼? 10개 줄게 10개 10개면 충분해? 어허 피곤한데 하긴 해야겠고 약간 우리가 너무 착해가지고 좀 미안하다 시키기가 근데 방금 시켰잖아 미안해 지금 김장하실래요? 자 김장하면 50개 드립니다 50개 저 김장할게요 김장은 김장 제가 또 비가 막히게 합니다 저 김장할게요 50개 50개 김장을 담그기 3, 4시간 전에 자 김장 맛있게 드리면 50개 드릴게요 내가 김장해야겠다 어? 내가 김장해야겠어 링규야 어 다 됐어 다 됐어 알겠습니다 김치 찾아볼게요 네 저 김장 시작합니다 어 김장해요? 네 김장 50개예요 알겠습니다 다들 김장하고 있어요 정환이 형 김장 김치 맛있어야 돼 아까 맛있어야 되는 건 없었잖아 맛있어야지 50개고 왜 추가 돼? 약간 애매하다 그럼 30개 그럼 싫어하지 맛있으면 칫솔 타입을 해야지 김장장님 이런 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아니 이런 거 왜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진행자님 왜 왜 중재가 필요해? 여기 앉아봐요 내 말을 한번 들어봐요 응 원래 김장을 하면 50개를 준다고 했습니다 응 근데 자기가 갑자기 50개밖에 없다면서 말을 바꿨어 응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잘못된 거 소주알이 없으면 애초에 그런 조건을 걸리면 안 됐었는데 어? 야 그러면은 그러면 아니지 아니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거 50개 다 줘야지 그거는 뭔가 잘못됐잖아 조경 씨 저 김장 끝나면 50개 드려야 돼요 50개 드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한 거 즐겨 오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일곱 여덟 아 음 맛있다 오케이 자 50개 아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집에 싸가 저거 아까우니까 이거 저 혹시 이거 구워주시면 10개 드릴게요 어 10개 이거 굽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쨌든 해주시면 10개 드릴게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굽는 거지? 그 와플 메이커에다 이거? 어 거기다 버터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야 버터가 없어 호란의 비둘 호란의 사랑 그 겨울 안타까운 거 야 민규야 몇 개야 이거? 두 개? 두 개 올라온 거 올린 거 호시야 열심히 했다 노력만 드릴게요 노력만 한 세 개 정도 아유 잘했다 잘했다 쿱스 형 크로아상 잘 돼요? 네 타면 안 돼요 뭐야 이거 터스트야? 진짜 좋다 탔어요 아 탄 거 탄 거 좀 애매한데 아니 태극이 없었잖아요 해주면이었잖아요 해주면 자꾸 말 바꿔요 중재자님 짜잔 장미의 풍부한 자신감 저항할 수 없다 로즈누아 이건 너한테 잘 어울리는 향이다 하하하하 탄 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아 뭐야 탄 거 말 없었어 아 그래도 너무 태우면 좀 그렇잖아요 탄 거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게 탄 거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반 맞았어요 건강에 안 좋아요 탄 거 안 받으세요 반 주세요 아 탄 거 탄 거 애매하네요 오케이 다시 만들어 주세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아니면 안 받으셔도 돼요 안 받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근데 나 저 뭐냐 말씀 모르겠네 저 혹시 그냥 궁금한 건데 밖에 나가서 스쿼트 30개 하면 20개 드릴게요 내가 하겠습니다 어디 간 거야 밖에 어디에요? 밖에 어디에요?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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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쿱스 스쿼트 한다 저 스쿼트 하고 있어 스쿼트 몇 개? 아 더워 민규 씨 저 왔어요 몇 개 했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못 봤어요 야 그러면 아쉽다 어쩔 수 없지 아 컨셉이 좀 달라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러워 조용해봐 야 문준이한테 저거 빼주면 내가 다섯 개 줄게 야 문준이 저거 빼주면 다섯 개래 우재형이 근데 민규가 뺏었네 왜 네가 해 나도 사람이잖아 어 일단 라면부터 잠깐 나무젓가락? 성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니 아니 에헴 아니 아니 아 감사합니다 근데 김치는 없나? 김치 김치 김치가 없겠지? 김치는 김장해야 돼가지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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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표정이 좀 안 좋으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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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게 끓였죠 면이 안 익었어 아 원래 이 닭가슴살하고 같이 먹으라고 살짝 덜 익힌 건데 딱딱해요 면이 아 원래 닭가슴살 자 30초 남았거든요 오케이 아 밥 먹는데 좀 방해가 되는 이거 이거 이건 약간 알았어 알았어 그런 노력을 해둔 감사합니다 아유 스티커는 혹시 언제 해주시나요? 아아 좀만 기다려봐요 네 먹튀하시는 거 아니시죠? 먹튀라뇨 아 그쵸 그쵸 발언이 굉장히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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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해서 아직도 안 주셔가지고 저희 원래 선물이어가지고 몇 개만 해요? 네 20개? 일단 고생했으니까 앉아봐봐요 아 네 어떻게 해서 20개를 생각했죠? 일단 닭가슴살을 제가 우기층에서 갖고 왔습니다 딱 이 정확한 아까 전에 집으셨던 걸 찾아가지고 그 센스 그쵸 촬영 전에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그 정확한 그 정확한 고맙다 둘 셋 다섯 여섯 이렇게 기다려봐요 아이 참 성질이 엄청 급하시네 이거 급한 게 아니라 또 30개 그런 정성과 디테일과 세심함 이게 이게 벌칙이지 아주 좋아요 야 나 50개 넘었어 지금 와 앞에 다 붙였어 앞에 다 붙였어 어 앞면은 그냥 다 했네 멤버들끼리 싸움을 붙여볼까? 조시아 형 거 30개 때문에 50개 줄게 이야 아 임 기자장님 어딨어? 이건 좀 아니 이거 끝났어 에이 형 호시 형 끝났어 호시 형 자 권순이 형 다 붙였어요 지금 끝났습니다 호시 형 끝났어요 뒤에도 끝났어? 예예 다 끝냈습니다 와 뭐야 야 고생했다 야 다 끝냈습니다 호시 형 거 옷 시키기 때문에 70개 시키 아 이건 양아치 아닙니까? 이건..이거는 야 호시 형 수고했다 호시 형 수고했다 네? 그럼 이제 호시가 받아서 호시가 시킬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너 시킬아 야 너 야 한번 즐겨봐 이걸로 어 야 버논아 너 너 노래 부르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내가 그거 받아서 보여? 기분 좋잖아 힌트에 이거 다 붙여주시면 돼 난 무지가 좋은데? 야 난 무지가 좋은데 그럼 해봐 노래 부르면 나는 무지가 좋은데? 저 그거 한번 할게요 지금 여기 경치가 너무 예쁘잖아요 이 경치를 보고 시를 한 표씩 씁시다 좋은 작품에 제가 포도알 20개 드리겠습니다 1등! 1등 20개 좋다 좋다 저 날씨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나의 작품성을 활발히 표출해주시면 됩니다 아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나도 시험편 써볼까? 아 어두야 너도 써봐라 운일이 떠오르던데 너한테로 붙여줄게 아 오늘 날씨가 좋구만 날은 좀 덥지만 그래도 하늘이 이뻐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구만 저 가볼게요 지금 준비됐다고요? 네 오늘의 경치를 보면서 오늘의 경치를 보면서? 조수아 씨 양성 조수아 차례 네 오늘의 경치 너무 맑다 디노의 미래처럼 오늘의 날씨 아부시다 아부시다 너무 따뜻하다 디노의 미소처럼 와 좋다 오늘의 구름 너무 부드럽다 디노의 눈웃음처럼 와 그냥 오늘 너무 좋다 디노처럼 와 야 이거는 미쳤다 와 너무 멋있다 글씨 제가 이 포도알이 시켜주고 삽니다 야 엠엥시장인 와 그거예요 디노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프로그램은 끝나지만 뭐예요 이거 형 읽어줘야지 형이 형이 읽어줘야지 형이 읽어줘야지 잘 읽으신데 사랑 형 읽어줘야지 운중이 운중이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또 하나하나 좀 제안을 드려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곰돌이가 있어요 상황극 상황극으로 이 두 명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어떻게 잘 만들어주시면 한편의 스토리를 잘 만들어주시면 이것도 20개 가겠습니다 나 한 번 해도 돼 아 그럼요 호시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아 호시 가는 거야? 간다 어 가 어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곰돌이를 아주 그리기 아기적이야 야 야 호시 너 야 좋았다 야 야 색이 아주 진하네 야 직관적이잖아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고민 생각이 없잖아 어 간만적으로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아 야 모범생 답다 그렇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아 아 아 아 너무 재밌었다 아 끝났어 나 바람 기억을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부르면 다섯 개 가줄게 오케이 아는 척하고 부르면 다섯 개 가줄게 바람 불어와 그렇지 이거야 좋아 첫 마디부터 망했네 내 맘 흔들면 아 노래 잘한다 좋아 지나가세요 두 눈을 감아본다 좋아 좋아 자 나를 스치는 똑같죠 음정 고요한 떨림 요즘엔 이런 기능도 있어? 이야 있더라 그 작은 목소리에 그 작은 목소리에 난 귀를 키울어 온다 난 귀를 키울어 온다 난 귀를 키울어 온다 멜로디 압권은 뭐야? 몰라 몰라 내 안의 손쉬는 ées shoots 상 Coach conferences 피때 тон 상축 잘 부른다 야 이제 온다 밖에 높아죠 했iac 아 jd r α 올해 비둔 올해의 사랑 그 영원한 녀석들아 야 빙규야 몇 개야 이거? 두 개? 두 개 올라온 거 올리기 버시야 열심히 했다 노력만 드릴게요 노력만 세 개 정도 진짜죠?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 나도 yeah get going, going